안녕히 слуш세요! 오늘 해볼 게임 콩 집합 게임인데요 네! 선장님! 네, 상태가 조금... 심성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친숙한 해적 선장님의 그 모습은 어디 간 거죠?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저 총이 저한테 겨누질 것 같으니까 일단 시작해 봅시다 빨리 모두 잠 수정돼! 네! 선장님! 잘 안 들려, 잉룡! 네! 선장님! 와우! 깊은 점파 안아 속까지 냇불! 네모 네모 선전답! 네모난 얼굴에... 똥이의 상태가 거의 100kg는 더 찐 똥이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흡사 휴지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똥아 너도 혹시 배민 많이 시켜먹었니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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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만들어지는 몸매가 아니야 배민 한 VVIP 정도는 돼야지 나올 수 있는 몸맨인데 말이죠 동시감을 느끼네요 어찌됐든 조금 뭔가... 악마가 되어버린 듯한 똥이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일단은 얘기 좀 해봅시다 똥아 도대체 너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니? 어이? 어이? 안뇽? 헉 나 배민 3천만 원어치 시켜먹은 똥이야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이니 일단 지키는 대로 해봅시다 일단... 음... 거실부터 시작하자국 어허허허허헔여허 계속 날 쳐다보고 있다 이거야? 어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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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헣 나한테 시켜 야 우리 친구 아니었냐? 아이씨 아이씨 깜짝 놀랐다 아 나 진짜 군말 안하고 하나씩 다 옮기고 있었어 어 거의 다 끝내서 조금만 하면 돼 음 나 TV 보고 있을 테니까 깨끗하게 해 놔 알았어? 아 나 진짜 이 똥부 자식 아니 나도 이거 뱀인 VIP라고 배달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너? 아이씨 아 자꾸 놀라잖아 어이 그냥 조용히 와줘 감시할 때만 또 쓸데없이 날렵해 어이 똥아 나 갇힌 거니? 이건 뭐 신종 학폭이야? 똥이가 딱 자부시켰다 이제 누가 벌설 차례지? 눈깔 빔 아 버그 걸렸나봐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청소 다 했니? 응? 난 똥이야 응 기다려 난 금방 올테니까 응? 이거 일진이 돼버렸는데 어? 악마똥이 그 자체가 됐어 아휴 뭐야 뭐야 전화가 왔네요 또? 아휴 에이 미스터 크롬스 에이 집계사장님? 예 사장님 집계사장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 심상치 않아요 느낌이 바이바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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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그러 안 움직일 게 야 나 어떡해 오케이 아까 보니까 여기 방인 것 같아 여기서 잘하는 것 같거든요 으응? 어? 안녕 핑핑아 난 스펀지밥 악몽 깠어요 잠깐만 스펀지밥한테 가가지고 이제 말을 걸려고 하는데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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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지나가려거든 뭐야 뚱아 아 여기 안돼? 아 오케이 알겠어 이리로 갈게 너 여기서 뭐하니? 난 뚱이야 응 여기 들어오지 마 여기가 어디라고 으잇 당장 지금 부엌으로 가 난 뚱이야 아 진짜 겁나 더럽게도 해놨네 이거 치즈야? 스펀지야? 아 여기다 쓰레기 여기가 쓰레기통인가? 쓰레기통 어딨어? 여긴가? 아니 신종 쓰레기통이네 뭐야 이거 뭐 물에 녹는 쓰레기통인가요? 이거 편하잖아 이거 우리집에도 하나 넣고싶다 헬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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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뚱이형 자꾸 뭐 감시하고 그래 우리 실내가 그 정도밖에 안됐어? 알잖아요 저 어 이거 일 하나는 제가 열심히 했던거 자 보세요 보세요 여기다 넣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얍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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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무섭니? 아 아 아 내 필빙아 아 슈퍼지마 여기 무슨일이 있었던가 따아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니? 너 여기 얼마나 있었던거야 아 따아 칠일찢네 어? 지키사장님이다 아니 지키사장도 설마 한패야? 사장님 지키사장님 나 버리고 가지마 야 대고가 하하하하하하 싫어 이제 그만 어? 또 기절했어 그만봐 어? 몰래 도망가지 도망가자 같이 도망가자 아 스포진 봐 너는 사실 착한 착한 친구였구나 너가 악마가 된 건 아니었어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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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안해 일단 한숨 자고 체력을 좀 비축한 다음에 탈출하자 아 안돼 숨어지마 숨어지마 이거 뭐야 지가 죽여놓고 뭐 추모의 노래를 모르는 거야 지금? 야 이거 생각보다 어마어무시한 녀석이었네 뿅이를 죽여라 악마인 줄 알았던 스폰지밥 사실 그는 착했습니다 착한 친구였어요 피해 복수를 할 시간입니다 네 후 후 후 후 이리 와 아니 이거 총을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스폰지밥 복수와 함께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아요 그러게 나 좀 꺼내주지 그랬어요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난 잘못 없어 안녕히 가세요 수고 어 하 뚱이니였어 아 돈은 또 돈대로 챙겼구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네 하하하 어 눈 뜨고 자고 있네 뚱아 일어날 시간이야 야 치킨 왔다 잘 안들리나 보네요 너가 총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니? 내가 실현해 줄게 후 야 한방에 놓으려야 된다 성공할 수 있을까? 뚱이의 지방이 잔뜩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튕겨나갈 수도 있어 머리야 머리를 한방에 노려야 돼 스폰지밥을 죽인 죄 달게 받아라 3,2,1 파이어 이렇게 스폰지밥을 위한 피해 복수는 성공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끝이 아닌 듯한 찝찜함이 남아있다 이 답답한 느낌은 과연 무엇일까? 스폰지밥을 위한 피해 복수는 스폰지밥을 위한 피해 복수는